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레오 555 서버 플레이어 입니다. 매직러쉬를 좋아해요. 매직러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. 아로들은 이 사람의 선택을 보여줍니다. 이 사람은 공민과 크러쉬의 공보를 사용합니다. 첫째, 돈을 만나기에는 이 숫자인 연합을 확인하면, 이 사람의팀을 보시고, 그런 resposta 말이죠. 또한, 이 사람은 이 친구에게 Jamaica가 주기를 얻는 한 사람에게 마포트해요. He may not know other hero's unions or the stars may be very low. As explained in the previous part, you need to bring the best heroes. So, a hero like Haleh. His number tells me he doesn't have a halleh. So, I can bring Haleh comfortably to the end. 이스라엘을 할 수 있어요. 이스라엘의 인상에 공격하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을 다행히 넣어요. 이스라엘을 다행히 넣어 볼까요. 그래서 저는 클래시가 되었거든요. 그래서 제 최고의 히어로의 클래시가 있는 클래시가 있어요. 버거가 필요하면 선택이 변할 수 있어요. 공밍 pushes 공밍 오픈 공밍 공밍은 좋았다. 스테미나가 내버려졌면 완전히 공격을 하죠. 저는 항상 공격을 연결하고 더 좋은 공격을 연결하고 있어요. 2번 승리 만약 5히로우를 100%로 할 수 있다면 그는 2번의 배틀입니다. 모든 가능성들도 깔아주세요. 그의 라인업을 깔아내면 그의 히로우를 사용한다면 그의 히로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선택을 만들지 못할 수 없죠. 오케이 3컨세큐티브윈즈 아이덴의 숫자와 팀을 만들어주세요. 크러쉬를 좋아합니다. 크러쉬 사랑합니다. 5개의 승리가 5개의 승리입니다. 좋습니다. 이제 토탈 서버에서 5위입니다. 계속 가요. 세바스티안을 좋아해요. 내 최고의 히어로입니다. 내 팀을 라인업으로 만들어주세요. 최고의 히어로입니다. 좋은 히어로입니다. 좋은 히어로입니다. 또는 스킨 히어로는 더 좋아요. 이즈윙. 6개의 히어로입니다. 오우, 아주 낮은 레벨의 시작이었어요. 팀이 모든 탱크들에게 불러요. 그럼 제가 강력한 데미지 딜러들과 함께 게임을 해볼께요. 최소한 결과 2개의 게임이 남아있어요. 오! 얼굴은 할레이예요. 할레이예요. 이 학렬은 100%예네요. 이 학렬은 우승인이시죠. 마지막 배틀 마지막 배틀 마지막 배틀 마지막 배틀 팀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 팀을 일으켰습니다. 그 시간을 선택하였습니다. 다음은 서버의 세계입니다. 랭컬 팀의 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랭컬 팀의 팀이 좋습니다. 쇼다운 리월드가 아주 좋습니다. 최대한 쇼다운 리월드가 좋습니다. 쇼다운 리월드가 아주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에 만나요!